오늘의 DMI 오늘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한다 총게임인데 요원마다 특수 능력이 있다 우리는 스킬을 활용해 상대를 죽이지 않고 게임에서 승리할 예정이다 쓸 요원들의 스킬을 간략히 설명한다 프림스톤, 연막 쓰는 아저씨다 제트, 연막 쓰는 아줌마다 오맨, 연막으로 적을 교란시킨다 바이퍼, 독연막으로 시야를 차단한다 세이지, 벽 세우는 힐러다 이해를 돕기 위한 팀원들 아이디 이름과 자막색이다 그럼 즐거운! 자 오늘의 물건은 발로란프 게임을 찾았습니다 오, 왜 이렇게 금방 잡혀? 궁 모으면 아까 그거 한번 해보자 시험자마자 자 일단 게임 기본적으로 시작하면 아이 게임 설명 좀 하자 자 기본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제 고수들만 쓴다니 리볼벌였어 줘 권총전 하나는 배그에서 단련된 짬밥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 또 배그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 보여줄게 나 미드 바로 다잡아 바로, 다가 봐 야 뭐야? 4개나 뭐야? 4개나 뭐야? 세리프 세리프 권총전에 모든 걸 붓는다 다 잡아줄게 설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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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구나? 하하하 자 이렇게 스파이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오야 오른쪽 풀 다 잡아 아이고 혹시 궁 있는 분? 나 나 나 나 나 에이 한번 가봐 한 명 나와 있으면 어떡해 몰라 난 가 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 무 무 무 무 무 무 너 치워둘 어 와 근데 여기는 설치하기가 좀 그런데 애매한데? 아 오히려 넓어서 편할 수도 있어 일단 첫 판은 우리의 모든 걸 보여줘 뭐야? 개꿀 들어가 내게는 들어가 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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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욕탕 봐야 돼 여기 하나 있어 어디 있어? 우와 소방 레전드 도망가는거 봐 야 권총 살리겠다고 근데 차 죽었어 근데 프렌즈 나 프렌즈 아니면 5명에서 다 포탈 탈래? 일단 다 숨어 있어 봐 한끝에서 숨어 있을래? 지금 으야 할거야 어 뭐야 뭐야 왜 쏴 왜 쏴 맞은거야 아 죽이면 안돼 설치하고 있어 우리의 계획대로야 자 다 얼른 다 깔어 깔고 연막 깔고 가라 가라 세이지 가라 야 반했어 반했어 야 이번엔 다 존버해봐봐 존버해? B로 다 성공했을래 B로? A로 오지 않을까? 느낌상 A인데 아 B같아 A인가봐 싸아 왔다 우리 지금 어떡할거냐 포탈 다섯만 다 타 포탈 타 포탈 타 우리 마지막 기회야 간다 수 수 눈뽕 쓸게 눈뽕 자 눈뽕 썼어 진입해 자 와 개 아깝다 할만했어 아 진짜 할만했어 이거 진짜 할만했는데 나 한 3분의 2까지 해제했거든 헬로우 모드 아 사라지는거 봐 연막 바로 사라지는거 봐 연막이 아속하네 스파이크를 욕점하고 스파이크로 하자 스파이크로 하자 정보 한번 해보자 총 야 기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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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사 중사 으아아아악 내가 막아줄게 쟤 으아아악 으아아악 나 바인드 소비 야 이거 그냥 집에 다 있어 그냥 소리 들리자마자 그냥 연막 깔고 들어가자 집에 있는게 아니라 A에서 B로 밖에 B 한 두명 있고 A에 헤븐에서 난 B에 있을게 나 B에 있을래 How did I have to hit A 왔다 A야? 최대한 품어있어 무슨 직원이 나 반사신경을 잡을지도 모르니까 칼든다 뭐 빼내 어 빼내 죽었는데 아 나 B 털한다 빼내 연막간다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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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llah 내가 옆에 있었아 더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대 한 번만 더 해보자 팀 5명 다 죽었는데 한 판을 이겼다고? 게임을 시작한지 3시간 지났습니다 에이라 leb mater 뛰어 뛰어 여기다 여기다 국룰자리 이 위에 있다 조심해라 확인해볼게 스피했어 어디야 어디야 쏴봐 쏴봐 그냥 총 쏴 벽이 왜 안 깔려 으아아아아아악 야 이게 이렇게 쉽다고? 이게 팀워크야 우리 이게 팀워크야 야 이거 우리 데스 봐 근데 승이 2승이야 총 쏘리는 내야지 아 맞아 총 쏘리 내야 돼 설 설 에이다 비 비왔대 오케이 준비해 쟤 쟤 연막은 깔았어 들어가 들어가 와 안돼 병 못 깔았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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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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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3라운드 야 0킬 3승 하핰 이 세블러트로 바이퍼 장막 치고 들어가서 빨리 가자 어 야 걸렸어 어떡해 어떡해 쏴? 죽여?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왔어 와와와와 지휘해줄게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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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갈았어 벽 갈았어 안돼 일라줘 야 줄건 줘 줄건 줘 근데 여기서 문제점 한가지 있어 킬 안한다는걸 이제 눈치챘어 그럼 지금은 무기 버려도 되잖아 소리 안내대 아 그래도 총을 쏴야지 이렇게 우와 깜짝이야 깜짝이야 괜찮아 괜찮아 제트는 필요없어 연막해줄까 쳐줘 쳐줘 다 연막해 좋아 아아 아이씨 수 수 아아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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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다 왔다 3대 킬 안하는거 알고 왔어 와 왔다 왔다 아 아 이거 어떡해 뭐 어째 잘 속아있어 어 킬하면 안돼 우리의 자존심이야 와 일단 설치 오케이 일단 연막가라 제발 이겨줘 제발 이겨줘 제발 이겨줘 좋아 도망가 도망가 으아아아 도망가 도망가 으아아아 도망가 도망가 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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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끝까지 도망가 아 아 아 아 야 이판은 따자 깔끔하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 봐주 이젠 봐주지 않는다 근데 이거 지면은 개쩍 팔린건데 다 잡아? 어 다 잡아 다 잡아 우리 이기는거야 나 모래주머니 푼다 얘들 방심해서 들어온단 말이야 두 쾅 이쪽에 이쪽에 아 뭐야 어디야? 이젠 봐주지 않는다 오케이 에이섬해 에이섬해 존버하다가 전할 때 궁 쓰면 돼 응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응? 아직 쓰지마 아직 쓰지마 해제 안 하자 됐어 야 지지 5인 지지 5인 지지 오케이 오케이 그쵸? 아니 어센터 그렇게 연습해놓고 바인드에서 형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스트잇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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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